안녕하십니까 하이엔드 투자클럽 대표 신동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소진 시스템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 오늘 시장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와 오늘 시장 진짜 대단했습니다. 서프라이즈 했습니다. 자 이런 시장 대한민국 진짜 제가 계속 예측해 드리고 있죠. 올해랑 최소 내년까지는 대한민국 주식 독립 만세입니다.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시황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이 어땠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플러스 2.4 하나. 와 외국인이 자그마치 1조 8천억 원 매수했습니다. 기관이 와 매수가 늘었네요. 장 마감 이후로 1조. 1조 500억. 대단합니다. 양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1조 원이 넘는 매수가 들어왔다. 보기 드문데요. 보통 한 곳 정도가 1조 들어오는 건 봤지만 두 곳이 모두 1조가 넘는 외국인은 2조 가까이 매수한 날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입니다. 상승 종목이 월등히 많았겠죠. 코스닥도 플러스 1.44 외국인이 3천5백억 기관이 180억 정도 매수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 대표적인 상승 섹터는 반도체 대표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대단했죠. 그 다음에 통신장비주. 그 다음에 비만치료제. 은행주들이 오늘 대표적인 상승 섹터였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피 차트인데요. 연봉. 굿. 월봉. 굿. 주봉. 굿. 2682포인트를 아주 이렇게 멋지게 넘었습니다. 와우. 자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갭상승까지 나왔습니다. 장대왕봉의 갭상승. 자 이건 뭐다? 이건 뭐예요? 그동안? 그동안 뭐예요? 네. 나는 우상향 패턴으로 가겠다고 저희에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자 오늘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SKI닉스, 현대차, 삼성전자, HLB 등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틀째인데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포트에 소용조 중심의 포트 지금 하고 계시다면 자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최소 중 대형주로 여러분 포트 교체하시면서 이렇게 우상향 갈 때 여러분의 계제도 같이 함께 우상향 갈 수 있도록 꼭 지금 소용조 위주로 여러분도 보유하고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단기 매매보다는 중장기 매매에 유효합니다. 지금부터는 최소 수행 또는 중장기 매매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럴 때는 단기 매매 수급 별로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단기 매매 언제 합니까? 이럴 때.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N자 패턴형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N자 패턴에서 이 하락구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반드시. 자 이때를 어떻게 넘기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계좌가 지켜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셨나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이엔드 투자클럽에서 나오는 단기 하이엔드 투자클럽의 종목들은 이때 제가 핵무기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 단기 투자를 통해서 저희는 저희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또 창출을 할 겁니다. 수익 확정을 할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이때 계좌가 망가지지만 저희는 이후에서 모두 비중 조절을 마치고 자 이때부터는 단기 매매로 다시 비중을 높여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저희는 낼 겁니다. 그래서 역주행 계좌라는 말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지수는 빠질지라도 저희의 계좌는 역주행한다. 그래서 우리의 계좌는 끊임없이 역주행 우상행 계좌로 만들어 드린다고 제가 우리 VIP 회원님들한테도 약속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래도 이렇게 해도 여러분 혼자 하실 겁니까? 백문이의 부려 일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전 방송 보시면 됩니다. 오전 유튜브 방송 이 채널에서 매일매일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암호 방송에는 한번 보십시오. 백문이 부려 일견입니다. 여러분이 왜 저랑 함께 되는지 오전 방송 1시간 반에서 2시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역전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역전되고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이 기적같은 행운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드려도 여러분이 직접 보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라이브 방송 녹화 방송 아무 날짜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코 인생에 있어서 2시간 투자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서진 시스템 한번 보겠는데요. 오늘 5G 통신장비주들이 오늘 급등을 보였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램 리서치와 베트남의 반도체 부품 공장 설립 현지 공급망 확대 합정장 설립 1단계 최대 약 2.6조 투자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반도체 사업 강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뉴스 한번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고요. 이런 뉴스 덕분일까요? 오늘 서진 시스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연봉, 월봉 보십시오. 계속 우상향, 주봉, 거리량도 깔끔하고요. 자 일봉인데요. 거리량도 너무 좋고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자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 극대화하세요. 물량 뺏기지 마시고요. 만약에 새로 진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은봉 줄 때 은봉 나오면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수익 극대화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서진 시스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봤고요. 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현실적인 만화 같은 수익률이라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내가 모르고 못 봤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1 플러스 1 행사 중이니까 여러분들 먼저 영상 꼭 시청하시고 왜 들어와야 되는지 여러분들 왜 저랑 함께 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오탄이도 코치가 멘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코치와 멘토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진짜 진짜 진짜와 함께 하십시오. 지금까지 신동철 대표였습니다. 저희는 하이엔드 투자 클럽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죠.